드디어 왔쇼 왔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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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캡닭새끼 핫도그의 떨루입니다 오늘은 4월 24일입니다 자 어저께 강풍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어제는 좀 저희가 하루 쉬고 오늘 다시 또 주자도 묵리항으로 돌가점이죠 이시가리 낚시를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두마리를 또 잡고 계속 할 때마다 두마리씩 잡았는데 오늘도 뭐 도다리 빼고 두마리를 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두마리가 잡힐지 도다리도 여기 좀 큰 사이즈 나와요 자 오늘 사용할 로더는 네드펄스의 GT 4-4로 도다리떼입니다 3-4를 장착하고 릴은 네드펄스의 BR-100고 라인은 8-4-4-5 30봉돌 6호 목줄 요만큼이요 요만큼에다가 감성돔 5호 바늘을 사용해서 염장 지렁이를 사용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섬에서 지렁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염장 지렁이를 시키면 냉동보관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염장 지렁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물 반 고기 반 주차도 많이 놀러 오십시오 뭐 보셨다시피 던지면 나옵니다 유튜브 캡 날씨께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자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화이팅 여전히 끝까지 마지막으로 세골이 1분 간 세골이 1번 간 야 이거 뭐서. 아이고 뭐 벌써 입질이 오노 시브레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들. 왔어요 왔어. 아 이거 뭐 벌써 입질이 오노. 아 이거 납부 시작한 게 얼마나 했다고. 아 이거 미치겄네 진짜. 아 왔어. 여기 뭐 물방 고기반이라니까. 누구는 나와 누구는 나와. 나왔대요 나왔대요 나왔대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누구는 나와. 그렇게 잡았는데 누구는 나와요. 괜찮네요. 불고기 잡는 것도 귀찮네요. 예 전 좀 맞아야 해요. 자 과연 뭘까요. 도달일까. 뭘 가져밀까. 뭔데 뭔데.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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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우와 사이즈 된다. 어 얘 다른 도달이 아닌 것 같은데. 우와 되게 크다. 우와 사짜네. 우와 되게 크네. 어머 도달인가 보다. 돌가짐이 아닌 것 같은데. 우와 여러분 또 올라왔습니다. 우와 사이즈 좋다. 여러분 사이즈 보여드릴게요. 사이즈 좋다. 아이고 돌가짐이 아니야. 아 아쉽네요 도달이네요. 돌가짐이 아니네. 얜 구이용이지 구이용. 저번에 구이용으로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. 첫 캐스팅에 뭐 몇 분도 안 돼가지고 바로 왔죠. 던진 지 얼마 안 됐는데. 자 여기다 보관해 놓겠습니다. 뭐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. 더 많이 나오죠. 우와라 구아. 글쎄 도달이만 먹을 때는 그전에도 진짜 맛있다고 먹었는데. 도달이하고 이 돌가짐이 이시가리를 같이 써놨어요. 살색깔이 달라요. 쓸 때 벌써 물렁물렁한 어떤 느낌이라 그러면 도달이가 얘는. 돈과 생선처럼 진짜 단단하게 칼 들어가는 느낌 자체가 달라요. 그리고 막 칼 들어갈 때 이미 아직도 신경이 계속 살아있어. 돔처럼 느낌이 달라요. 돌돔 쓸 때처럼. 식감으로 봤을 적에는. 그냥 뭐 돌돔 식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식감. 다 됐습니다. 맛있게 먹을게요. 일단 먹어요. 김치로 못 먹어야지. 네 맛있게 먹을게요. 저 어묵노루. 위헌대에서 어묵노루. 빨리 맛있게 먹을게요. 음. 이번엔 새끼와 같이 사서 샀다. 오, 1번 때 입주로 왔다. 여기 왔다. 1번 때 입주로 왔다 여러분. 드디어 왔쇼. 드디어 왔쇼. 왔다, 왔어. 왔어, 왔어. 왔쇼 왔쇼. 드디어 왔쇼. 야 이 시간이다! 이 시간이야? 진짜? 힐 쓰는 게 이 시간이다. 진짜 진짜? 오늘 왔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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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대. 자, 제발 돌가잠 이기를. 이기는 게 이 시간이 왔는데? 그래? 맞아? 힐 쓰는 게 이 시간이야. 돌가잠이. 자, 올라와라 올라와라. 안 쓰는 거 좋아 좋아. 힐 쓰는 거 좋아. 올라와라 올라와라. 안 쓰는 거 무서워. 이 시간인데 겁나 커. 겁나 커! 진짜? 이 시간인데! 갑자기 이 시간이! 아싸! 야 맞다! 이 시간이! 보세요. 봐봐봐봐. 돌기 보면 안 돼. 돌기. 돌기. 근데 돌기가 약한데? 아니잖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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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쩐지 그렇게 이 시간에 갑자기 너무 큰 놀이 올라왔는데 했더니 일방이야 도다리네. 도다리네. 그리고 이 겉을 보면 비닐이 있으면 안 돼. 비닐이 없어요. 도다리네 도다리. 이 시간이야. 돌가잠이 아니야. 겁나 좋아했네. 에이씨. 개하또. 아직도 그걸 구분 못하노. 가자. 시간 됐다. 자, 오늘 안 나오네요. 자, 여러분. 이제 낚시 마무리할게요. 낚시 마무리하고 갑시다. 딱. 살아있어. 어유, 아직도 살아있어. 한 마리는 드렸어요. 한마디는 드렸어요? 한마디는 드렸어요 한마디는 먹으면 되겠다 한마디 아직 옷이 떡볶이가ста 자 개주문들 짠 짠 짠 짠 아이 돌돔치기지 내일 또 내일 또 다시 돌돔칠 거예요 오늘은 돌가잼이 도달이 했고요 이제 내일 다시 돌돔치고 전복이 부족해가지고 오늘 내일이 또 물때가 더 좋기 때문에 쉬는 날도 땡겨가면서 했는데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런 날은 조금 더 그리긴 하죠 아 지금 먹겠습니다 도달이 좀 맛있어라니까 음 음 짜다 짜다 소름 너무 맛있었다 밥을 안 먹어야 돼 자 감사합니다 잔채님 짠 쪼퍽님 짠 여러분 짠 짠 짠 아니 돌가잼이가 나온 이후로 도달이가 이제 다 부위가 되고 원래 제가 해 떠 달라고 해서 그게 속초에서 계속 닭다리잖아요 차 짜다 보면 떠준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때 돌가잼이 하고 도달이 떠서 요런 맛을 비교해 줬는데 도달이가 그렇게 맛없는지 몰랐어요 나 도달이 해외종이 그래도 생산 해외종이 도달이를 제일 좋아했는데 돌가잼이가 너무 맛있는 거에요 찰지고 그래 그게 배우면 도달이는 되게 흐뭇흐뭇거리더라고 응 차 짜인데 알inspiring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